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누구로부터 당해? 사단으로 당하는 것을 그렇게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당할 때 당할 점에 하나님이 사단이 너희를 시험할 때 그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그래서 결국 사단, 마귀, 곧 누가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약과 신약을 통해서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아니, 사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했습니다. 이제 그래야만 주기도문이 올바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의 양식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당하게 하는 그 시험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양식 그 영적 에너지를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이렇게 되면 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적 에너지를 주셔서 즉, 생명을 주셔서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야고보가 말했듯이 뭐에 미혹되어 시험에 든다고요? 욕심. 그 욕심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욕심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시험을 우리가 자처해서 받는데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영적 양식을 주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우시며 그 다음에 뭐요?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사단의 속임수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욕심을 주고 우리를 자꾸 거꾸로 떨이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뭐요? 구원하소서 이게 이제 마치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시험하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좀 빼줄 수 없을까요? 이런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장세기 22장 거기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단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제가 가장 그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맨 첫 번째 왕이죠. 그렇죠? 첫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국인 시리아, 팔레스타인하고 맨날 전쟁을 칩니다. 그 전쟁이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항상 사단과 악령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 악령들로부터 즉 주변국들, 그게 팔레스타인입니다. 아시겠죠? 에급, 바벨론, 시리아 시리아는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람,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이고 그래서 항상 바벨론, 아람, 에급, 블레셋 계속 쳐들어오고 그런데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악령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쟁을 영적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투쟁을 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온 악령들을 어떻게 해야 돼? 발설시켜야 돼.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 하나님이 끝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좀 이따가 좀 더 여러분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울 왕식에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시켜놓으니까 그냥 우쭐해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모든 통치나 이런 걸 하지도 않고 자꾸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다음 왕을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동 다윗을 다윗을 다음번 왕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그거를 알고 다윗을 아주 미워해요. 그래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울이 팔레스타인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는데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항상 강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전쟁에 전쟁이 붙었는데 블레셋 장군 중에 골리앗처럼 골리앗 큰 애. 그래서 그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부질러 아시겠죠? 그러고 나니 그 다윗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 사울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울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도 않고 그 당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해준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 의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이 전쟁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색이 짙어요. 자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다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의 왕자들이 다 죽을 뻔했어. 이제 뭐 끝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돼서 지금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도망을 가면서 그 뒤에서 블레셋의 궁수로 걸었죠.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시임이 두렵고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보다는 영광스럽게 뭐예요?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죠? 뭐라 그래요? 나는 명예롭게 죽겠다. 할복. 이제 사울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병기가 조금 다른 분이 그때 이제 사울이 그의 병기든자 그의 병기든자라는 말은 고위병이면서 장군의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를 들고 같이 항상 움직이는 그 병기든자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내 칼을 너의 칼을 떼어 그것으로 나를 찔러라. 저 한례받지 않는 더러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죽겠다. 실제로 뭐예요? 지 맘대로 하면서 이제 이런 이런 신자들이 많아요. 아주 뭐 폼을 잡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은 사람 그런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병기든자가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자 사울이 칼을 취하여 칼을 빼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위에 확 엎드려져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울이 자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병기든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은 이라. 그래서 전쟁은 완패로 끝날 겁니다. 결국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을 했었어도 이렇게 개해버린 즉 이렇게 이스라엘이 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왜? 왜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뭐예요? 떠났다 하는 누구 말만 듣고 사울 왕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줄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누구 쪽으로 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사단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보호할 수가 없어서 전쟁에 이렇게 졌다. 이 말입니다. 즉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울을 죽인 것은 누구예요? 사울을 노하에금 자살하게 한 것은 결국 사단이었다. 아십시오. 자 그리하여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이 다 함께 사울의 집은 완전히 멸망 했더니 하나님이 호를 할 수 자 그리하여 사울이 죽은 이라 자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주 조심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울이 죽은 이라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범한 뭐예요? 죄 때문이었다. 기억하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죽였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울이 사단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손아귀에 들어갔어? 사단 손아귀에 들어가니까 그 사단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결국 꼭 같은 얘기. 아무리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담배를 피우니까 그 담배가 폐암을 일으켰다. 이러지 담배 피우지 말라고 아빠가 아무리 해도 아들이 계속 담배를 피워서 아빠가 폐암 걸리게 했다. 이렇게는 해석하지 하나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놔도 여러분이 또 이런 걸 보면 금방 또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벌을 줬으니까 사울이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를 받은 결과가 그래요? 조건적으로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구 박사가 무조건적이라고 해도 이 세뇌는 다 풀리지가 뭐예요? 천천히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꾸 다시 그 조건적 세뇌가 풀리고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죄의 구성이 되어야 돼요. 죄 때문이었다.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자 무당도 찾아갔어. 아시겠죠? 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것을 묻고 누구에게 묻지 아니하여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도움도 청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무당한테 갔다는 말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다는 얘기예요. 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가 없었을 수 왜 사단 쪽으로 가버렸을까. 그랬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죽이시오. 자 첫째 사울이 자살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였다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닌 거를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죽였다고 말하는 책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말이 있으며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죽이시고 나는 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써놓은 대로 사울이 그런 나쁜 놈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지 그러면 죽여야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냐냐 이것도 있고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출애국기를 읽으면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와요. 출애국기라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급으로 들어갔어.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애급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학대를 받고 살다가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시켜서 다시 가난한 땅으로 보내는 그 과정을 출애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급으로부터 나가기 애급으로부터의 해방 그거를 노예들은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애급으로부터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애급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은 철저히 하나님 그 얘기도 재미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지금쯤은 내가 내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땅 가난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모세를 선택한 거죠. 모세를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애급왕을 바로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애급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 여하가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보내라. 라고 얘기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하겠다. 그래놓고 엉뚱하게 뭐라 그러게 하나님 모세한테 이런 걸 보면 성경책은 무슨 또 정신병 이상자책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서 안 내보낼 거다. 그건 무슨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창세기 잃고 나면 그 출애교가 금방 나오는데 그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말이 된다고 믿는지 난 그걸 참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성경책이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도 이걸 몰라. 여러분은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신학자도 확실하게 설명을 못하고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그런데 바로가 안 내보낼 거다. 왜? 내가 바로의 마음을 독하게 만들어서 안 내보낼 거야. 그게 무슨 말이래요. 그럼 아예 시작도 하지 말지. 시작하라 그래놓고 뭐예요? 안 될 거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하거든요. 그럼 모세는 왜 할까요? 그리고 모세도 이상하지. 왜 안 물어보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독하게 만들어가서 안 내보내려고 하시면 왜 저보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가 를 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바루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낼 것이다. 이런 말이 연급한 한 네 번 나옵니다. 출혈이.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고 하나님의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이 말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지금부터 안 믿는다. 왜?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오 딱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틀릴 이유가 뭐요? 없다. 내가 어쨌든 그게 무슨 말인 줄을 말인가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연구를 하면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뭐요?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출애급기를 이잡듯이 뒤졌어요. 여기를 보면 뭔가 어떤 단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모순된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잡듯이 잡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하고 왜 하나님이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도록 바로로 하여금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듣도록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누구의 계획이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난한 땅으로 보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사단은 원치를 안에서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사울의 경우 아브라함의 시험의 경우 하나님이 하는 거 아는 거를 자꾸 하나님이 했다고 하신다. 그거를 여러분이 자 이런 얘기가 한 네 번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하고 라는 말이 그런데 바로 여기 보면 드디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누가 바로 갑니다.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가 바로가 이때에도 자기의 마음을 뭐예요? 왕관케 하요. 하나님이 얘기할 땐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런데 여기는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때에도 벌써 여러 번 그랬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자기의 마음을 왕관케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바로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왕관케 했다는 말은 결국은 바로가 누구를 받아들여서 사단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없지. 그렇죠? 여러분 나왔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시험 두 번째는 뭐예요? 사울의 죽음 세 번째는 바로의 마음 강팍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있을까요? 또 또 있어요. 제가 이잡듯이 찾아봤어요. 사단이 일어나 주체가 누구요? 사단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개수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그러니까 군사력을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을 이스라엘을 계속 개수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러면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은 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왕이 만약 전쟁이 났을 때 우리의 군사력은 얼마나 되냐 그거 알아보는 거 어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안 돼. 왜? 군사력이 전력이 강하든 약하든 전쟁은 누가 맡아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맡아서 그런 생각 그래서 그 전쟁은 하나님께 맺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하다 나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살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점점 뭐예요? 약화시켰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치어서 이 정도 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힘을 믿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투병을 해도 자기의 힘을 믿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생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아주 벌을 받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뭐예요? 괘씸이 여기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안 따르고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뭐예요? 치심해 이것도 조건적이요. 그렇죠? 아시겠죠? 네. 분명히 사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쳤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 부약 성경에 이런 곳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조건적으로 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도 참 좋은 이유. 즉 사울이 그렇죠? 사울이 자살했는데도 누가 죽였다고요? 어느 죽였다고요? 맞춰놈요. 그 다음에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얘기.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사단이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물하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시작했대요. 다윗을 감동시키자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아의 인구를 조사하라. 인구 조사. 같은 사건. 사단이 했다고 그러고 또 여기는 뭐예요? 4번 인구 조사. 이것만 해도 충분히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자대로만 하면 믿을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성경 말씀은 논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지극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말씀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론적으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얘기할 때는 이성적으로만 하면 딱딱해요 안 해요? 딱딱해. 그러니까 사랑은 딱딱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을 딱 하니까 이상하더라고 이 사람이 저보고 자꾸 미워한대 미워해 그러더라고 난 진짜 미워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그런데 그게 당신을 무척 사랑한다는 말이더라고 아니 그랬을 제가 미워해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 말을 감성적으로 하는 말을 저는 무선적으로 들어 이성적으로 듣고 왜 왜 미워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감성적인 말이야 물론 이성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감성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자꾸 이성적으로 오해를 하면 왜 미워 내가 미운 짓 했냐 이래가지고 동문 뭐예요 동문 사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참 성경을 이해를 못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우리가 또 이런 말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잘합니다 친할수록 친할수록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빙신 같은 새끼야 나가서 돼지 죽어버려 그거 그래요 친할수록 그렇잖아요 안 친하면 그런 소리 하면 못해요 친할수록 맞죠 경상도 전형적인 경상도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경상도 여자들도 그래요 이 뭉디가시나야 지랄하고 자빠져라 예사야 예사 그러니까 그거는 이성적으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그러나 감성적으로는 뭐예요 나는 너무너무 친하다 아이가 이 말이야 광주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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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것이 염병 네 잡것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성적으로 들으면 이거는 큰일 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는 감성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성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저쪽에서는 뭐예요 감성적으로 표현하니까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한 것을 하나님의 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단이 분명히 한 거고 또 사울이 사단을 선택해서 그래가지고 사단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보호를 거부하고 결국 자살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자사 사울이 자살한 것까지 하나님이 죽였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감성적으로 이해해보라고 감성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렇지 사울이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지휘가 떠났는데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떠난 그래서 보호를 해주지를 뭐요 못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자식아 내가 너를 보호해주지를 뭐요 못해서 죽였으니 너의 죽음은 뭐요 내 다시 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걸 다 깨달으면 순간적으로 뭐예요 와 맞아 성경은 그렇게 감성적으로 표현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신 분이 이성적으로만 표현하실 리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분명히 뭐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표현을 해야 나중에 표현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네가 제일 좋다 이러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짱이야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는 저보고 맨날 미워한다 그러더니 요즘은 별로 미워하지 않는 그런 식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감성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이성적일 때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감성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이론이 뒤밖여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요 역설적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 감성적 표현을 제 자신이 깨달은 순간이 있어요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그런 일을 일으켜 제가 11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우리 손자하고 그런 일을 일으켜줘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손자의 말을 통해서 이제 그 11조가 진짜 11조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감성적인 뜻을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온 가족이 배를 타고 LA 항구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한 두 시간쯤 타고 가면 카탈리나 아일랜드라는 아주 예쁜 섬이 나오고 거기에 LA 부자들이 별장 지어놓고 살고 참 구경할만 하다 그래서 거기에 놀러가자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저는 색안경이 별로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얼굴이 좀 이렇게 넓은 편이기 때문에 색안경은 우리 여재분 씨처럼 얼굴이 조그만 사람들이 어울려요 요즘 한국 여자들은 얼굴 조그만 걸 되게 좋아하대 그렇죠 핸드폰 가지고 사진 찍을 때도 자꾸 멀리 가려고 그래 얼굴 조그맣게 나오려고 얼굴이 좀 좁고 우리는 이걸 끼면 얼굴이 넓기 때문에 넓은데 이렇게 색안경이 있으면 해골 바가지가 없고 그래서 아무리 제가 끼고 거울을 받아 나는 색안경에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비싼 색안경 저한테 어울리는 그 색안경 그 색안경 이후에 제가 색안경 끼어본 적이 없어요 그 색안경 만큼 선글라스 그 선글라스만큼 저한테 어울리는 걸 아직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배에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제가 애지중지 하던 거 굉장히 비싸요 그게 아마 2500불 한 250만원짜리 거예요 굉장히 비싸요 어디서 샀냐면 베블리 힐스 미국 영화배우들이 사는 동네 그게 로데오 드라이브 속초에도 로데오 드라이브 있어 그런데 그 로데오 드라이브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베블리 힐스에 있는 쇼핑거리 거기 가서 정말 비싼 거 그 당시 2500불 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탁 끼고 홈을 잡고 난간에 가판에서 탁 기대서 바다를 내다보고 이야 좋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우리 딸이 둘째 딸이 와서 바다가 안 보인대 아빠 보고 좀 안아달래 그래서 안아주니까 와 바다가 좋다고 그러다가 바다 다 보고 난 뒤에 눈이 마주쳤는데 이 녀석이 제 쌍그라스를 보고 아빠 쌍그라스가 잘 어울린대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거 얼마 좋냐고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값을 얘기해 주니까 와 비싸다 그래 놓고 자기한테 한번 씌워보래 자기도 어울리는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래라 그러면서 씌워주면서 조심해 바다에 빠지면 큰일 나 내가 지금 안고 저 밑에 바다니까 저는 얼굴이 넓어서 이게 넓잖아 이게 근데 다섯살짜리 조그마하게 간신히 걸려있는데 그때 하필 그 순간에 걔 언니가 부른 거야 수우 룩 오버헤 왜 쌍그릇이가 보여 바다에 풍덩 저도 아깝고 우리 딸이 황당하고 억장이 뭐예요 저도 억장이 무너지고 음 얘가 숨을 못 쉬는 거야 제 얼굴 하더니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죄고 너무나 비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깡다구 부리기로 결정 그때 그래가지고 조그만 주먹을 지더니 아빠가 가슴을 막 내리면서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제가 왜 아빠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되면 멍텅구리 아빠 아니야 그거 멋대가리 하나도 그거 조다 아니요 그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죄책감에 아빠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억지 부리는 거지 그런 거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딸이 그럴 수 있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뭐요 아빠는 이해해 줄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도 약호 죽지 않고 뭐요 그래도 하나님은 절 사랑하시죠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 그래 그래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그래도 얘를 뭐요 그 고통으로부터 그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으로부터 얘를 구원해야지 그래서 아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아빠가 책임질게 모든 것 그게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우리 인간이 잘못한 건데 우리 인간이 잘못한 건데 내 잘못으로 하자 내가 대신 죽어주면 될 거 십자가가 멋진 게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그래서 괜찮아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괜찮아 너 꼭 잘 하나도 없어 아빠는 또 하나 더 잘못해 괜찮아 그랬더니 되게 비싸대며 아빠가 살 수 있어 아빠가 꼭 살 수 있지 괜찮아 걱정할 거야 하더니 뭐라고 그러게 아빠 잘못했어 이것이 회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기 잘못인데도 용서를 해주니까 진짜 진심으로 회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해 준다 아니래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 이 성경에 있지만 다 이건 아름다운 모순이야 그렇죠? 아름다운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절대 모순이 보이거든 이게 분명히 아름다운 모순일 텐데 내가 아직도 이해를 뭐예요? 못해서 모순처럼 보이시고 이 모순 속에는 정말 깊은 아름다움이다 그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 감성적인 표현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꼭 사랑을 찾으시고 생명을 찾으시고 지유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